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.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판매생산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2023년 마지막 판매하는 날입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조기, 발아조기 준비했고요. 오늘 또 마지막 날이라고 저희 이렇게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. 참조기 그리고 풀치, 풀치도 저렴하게 좋은 상품 준비했습니다. 풀치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풀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2g에서 2g 반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. 그래도 오늘 풀치치고는 사이즈가 괜찮네요. 풀치도 사이즈가 괜찮아요. 요새 이제 풀치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튀겨 드시기도 하고 말려서 이렇게 졸여 드시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젓갈도 당연히 담으시는 그런 사이즈고요. 안쪽에도 보면은 사이즈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창이 터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안쪽에 이제 무게 눌려서 이렇게 좀 터지기도 하는데요. 받아 보실 때도 이제 택배 운송 중에 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냄새가 좀 난다 하면 이제 소금물에 한번 싹 헹구시고 소분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냄새는 딱 사라지게 됩니다.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바로 싱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참조기입니다. 참조기 이렇게 큰 것만 다 들어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. 너무 좋겠어요. 근데 이런게 지금 제 손이 20cm가 넘어갔는데 20cm 정도 되는데 요런건 뭐 한 요거 이렇게 큰 거는 한 마리 정도 밖에 없어요. 거의 다 뭐 윗덮에 해봐야 20cm 정도 20cm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열댓마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17에서 19c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의 한 17, 18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딱 그런 사이즈들. 그런 사이즈가 대부분이고 17cm 내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설명드리지만 17cm 내외로 대응하는 이제 참조기들이 그렇게 고르게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. 15kg씩 담겨 있는데 240마리 260마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15kg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가격대가 20만원대 그 정도 가버려요. 15kg에 근데 지금 보시는 안강만배 참조기는 한상자 20kg씩 들어가거든요. 그럼 반상자 10kg 되겠죠. 한상자에 저희가 12만원 반상자 6만원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.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좀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참조기가 뭐 이제 거의 뭐 한 마리에 그때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0원 꼴 이 정도 되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맛있는 풀치, 맛있는 참조기 이렇게 연말에 이제 준비했는데요.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풀치랑 참조기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상품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쇼핑몰에서 반건조 제품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깐요.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밑에 제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네요. 2024년 새해에도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물고기 장소였습니다.